음악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70번씩 7번 기억절은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중심생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혹시 누군가에게 너무 화가 나서 용서하기도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저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할까요? 7번이면 될까요? 옛날에는 제사장과 라삐들이 용서란 딱 3번만 하면 된다고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7번이면 정말 착한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물어본 것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하시네요 이 말씀은 곧 끝없이 계속 용서해주라는 뜻이었지요 우리는 언제든 기꺼이 용서해야 한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셔요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한 종이 있었어요 어느 날 왕이 재산관리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 종이 빚을 엄청나게 져놓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갚지도 못할 만큼이었지요 왕은 그 종과 아내, 자녀들까지 잡아다가 팔아버리라고 명령했어요 또 그 종의 재산까지 몽땅 팔도록 시켰지요 그 돈으로 빚을 조금이나마 갚도록 말이에요 종은 꿇어 엎드려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었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빚을 다 갚겠습니다 왕은 종이 아무리 해도 그 돈을 다 못 갚을 걸 알았어요 하지만 종을 불쌍히 여긴 왕은 빚을 다 탕감해 주고 보내주었답니다 종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서둘러 떠났지요 그런데 가는 길에 자기 돈을 빌려간 다른 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빚은 며칠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적은 돈이었지요 그런데 이 종은 두 번째 종을 보더니 멱살을 잡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나한테 빌려간 돈 당장 갚지 못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종이 말했어요 시간만 좀 더 주시면 빚을 다 갚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은 그 불쌍한 사람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렸답니다 누군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왕에게 달려가 이 모든 상황을 자세히 보고했어요 왕은 종을 다시 불러들여 말했습니다 이 악하고 못된 종아 너는 나에게 그 큰 빚을 탕감받고도 너에게 조금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렸단 말이냐 그리고 왕은 이 종을 감옥으로 보내버렸지요 우리도 이 종과 비슷하답니다 절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지요 우리는 용서받을 만큼 선해질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종을 용서한 왕처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남을 용서하고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주거라 This podcast is read by Franita Buddy for gracelink.net Created and produced by Falvo Fowler Post-produced by Faith Toe at Studio Elpizo The theme music is by Clayton Kinney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gracelink.net The theme music is by Clayton Kinney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gracelink.net